아 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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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내가 필터를 데뷔 어떻게 받았니? 대체 얼마만인 거야? 감사합니다 예 어 뭐야 땅 찍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왜 이렇게 빨라? 생각보다 빨렸네 그냥 여기 서있었으면 잡았는데 와.. 우와.. 학교 없는데 이거? 아 진짜 아 이거 이거 야 이거 내 킬인데 이거 어떻게 잡냐 이거 절대 못 잡지 야 뭐해 아니 아이고 아이고 아 아 아 이 시놈은 죽어야겠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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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이겨 아 어떻게 이길건데 아 아 아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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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 아 아 아 슬시 에 아 뭐해 바텀 2명인데 왜 미디가 깨져 야 디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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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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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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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천투해져 해봐 진짜 존나 세네 진짜 아 이런거 좀 하지마 물론 잡겠지만 와 잘 되는데 못 잡았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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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그거 리콜 만 끊어 아 리콜 끊으면 리콜 끊으면 맥스 스케줄 바로 가 바로, 바로, 방금 가 바로 야 나 이거 비포 잡으면 되겠다 기가 막혔죠, 걔넨 포지션에 기가 막히죠 진작에 좀 이렇게 하든가 기가 막힐 것 같다 너를 위해 만든 시간 속인 걸 더 이상 떠나가 생각은 하지마 오이매